넣기 치료 피할 것 같아 독 걸거나 이러면 이것도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베리어 치료 냉기 회복 이렇게 하고 티파는 차크라는 여기 달고 이게 두 개 이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마테리아 슬롯이 보면 이렇게 두 개 이어져 있고 하나 이렇게 따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두 개 연계될 수 있어요 옛날에 얘기했듯이 옛날에 원작은 전체가 적용되는 게 있었어 올 올이라고 해서 올을 여기다 달고 만약에 번개를 달면 전체 번개가 돼 만약에 힐을 올하고 힐을 달면 올힐이 됐었어 여기다가 소환하는 게 있으면 소환하는 걸 달고 다른 걸 달면 소환하면서 동시에 공격이 가능하고 이랬어 옛날에는 지금도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되는 거 같아요 오토케아를 위로 올릴까 이렇게 연관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설마 어떻게 하라면서 아차크라 까지 그리고 하나는 냉기 번개 바리아 간파 엠피 증가 럭키 럭키 옛날에는 티파가 필살기를 딱 쓰면 슬롯머신이 딱 돌아가면서 슬롯머신이 딱 되면 점수에 따라 가지고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필살기가 리미트기가 그거였어요 옛날 기억이 나네 옛날 기억이 나 여기다 이제 번개 이렇게 되는 걸로 소환수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소환수가 하나밖에 없어 얘를 잡았으니까 뭔가 소환수가 있지 않을까 얘를 잡았으니까 뭔가 소환수가 있지 않을까 어디로 가야 아마 여기 저 마테리아 시스템은 진짜 잘 만든 시스템 이게 파이널 패타지도 그렇고 게임이 시리즈가 갈때마다 바뀌는데 마테리아 시스템은 잘 만든 시스템 키우는 재미도 있고 조합하는 재미도 있고 어? 독이다 1500원짜리 아이유 안 사야지 나머지는 안 써도 될 거 같아요 독 꺼낸 거 피니스 거의 3개나 좋네 어 어 뭐야 걔 잘 그렸어 어허 진짜 잘 그렸어 아닌데 귀여운데? 그림이 꺼림직하지가 않은데 잘 그렸다 신라도 싸우고 있네 화염방사기병으로 에일리언은 화염방사기죠 통술치자 중화병 중화병은 정보가 없겠죠 그쵸?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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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씨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어우야 간파 한번 써볼까요? 아 아 일정 데미지를 주면 탱트가 탱크가 폭발한대 불약점이다 아 역시 불약점이 먼저 염어졌다 터뜨려야겠어 아우씨 빠이라 뻥 거짓 나 힐 좀 공개 조금만 해만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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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r 엠피에도 막혔는데 진로 확인 잘 오고 있는거 맞죠 으아 으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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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歯向かう者は徹底的に完膚なきまでに叩く。それが神羅のやり方ではないのかね?な? え、ですが。 貴様はここの連中と一緒に仲良く職を失いたいらしいな。 アーモンはこの人を通る。 オーガタ実験機を機動する。 ポッスをプレーしたいらしい。 それはボスをプレーする。 言われますね。 コンデいる。 うんをめっちゃう。 コンデいることは無いです。 貴方を防ぐことはできる。 부활을 시키면서 부장님이 건방지인데 400미터 남았습니다. 가자 파란불러 가라 그랬지 참 어딨어? 아 이쪽이쪽 코 코코코코 코코코 코지마 딴 길로 가면 기차에 쳐요 정착이지 다 왔어 병비가 있나? 결국 해치우지하는 얘기밖에 없네요 잠입도 있으면 좋은데 잠입 액션 그치? 쓱 가서 와 일단 미사일 런처만 쳐 오우야 일단은 파이라로 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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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아 여기가 가 오우 오우 아씨 아파 정보는 있나? 런처는 정보가 없네 무속성과 내속성 마법으로만 채워줄 수 있으며 무속성보다 내속성 마법의 버스트 계절을 채우기 쉽다 나 실례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파이라 펑 펑 히파가 내속성이지 썬더 나 근데 힐좀 해주면 안되냐? 어우야 버렛 KR 어우 피가 없어 우 파이라 나이스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KR 말고 케일라 뭐야 캔셀됐어요? 짜증나네 베리어도 상당히 좋은데 됐어 아 쎄다 렌처 음..잠깐만 쇠복을 좀 하고 가자 급하게 가지 말고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 MP도 없는데? 잠깐만 나 MP 회복하는 게 있나? 에텔 아 근데 에텔이 많이 없어요 아까워 그치? 에텔을 아껴야 될 것 같은데 보스전 전에 벤치가 나오겠지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저쪽으로 벤치가 나올 거야 보통 보스전 하기 전에는 RPG는 회복과 세이브 포인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이 안 열려있지 이쪽 먼저 가봅시다 아마 이 방이 있을 것 같은데 세이브 포인트가 그렇죠! 나는 너무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 게임을 한 30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 마테리아도 있네요 번개 번개가 썬더보다 더 상위였나? 번개 마테리가 있네 번개.. 아 번개가 썬더구나 미안 이 노래는 어디서 들리는 노래? 여기서 파나보다 스탬프? 충격 스탬프 노래인가 보다 하이포션 3개가 싸니까 사고 에텔도 싸니까 사고 노래 좋다 보컬이 있는 노래네 에텔도 좀 샀어요 신경을 많이 썼는데 보컬도 있고 스탬프 가자 가자 오우씨 깜짝이야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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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리피트 체인 리피트 체인 아 저기에 상징화 있어 놓치면 안 되죠 다 부셨어 다 부셨어 스탬프 헉 하이포스 하이포스 스탬프 스탬프가 어디있을텐데 하이포스 스탬프 야 이거 오늘 깨어날 것 같지 않냐 어 스탬프 이게 이기빈 가봐요 어 깨어났는데 진짜 나 왜 이렇게 잘하러 게임을 겜자라리아 자 앞다리부터 앞다리가 맛있죠 앞다리 앞다리 정보를 봅시다 도저에 대한 정보 더스트 도저 대형 경비병기 움직이는 순하지만 높은 방어력과 압도적 화력을 지났다 부위를 파괴하면 버스트 게이지가 크게 채워진다 메탈 러클이란 걸 드랍을 하고 맞죠 러클이니까 티파 주면 되겠죠 파이어 칵테일이란 걸 스틸할 수 있고 약점은 뇌 뇌속성이 약점 이게 뭐가 뇌성인지 모르겠다 이건 스크린 것 같고 화염방사 화전 뭐가 뇌성이라고 써있는데 뭐가 뇌성인지 모르겠어요 기계? 기계인가? 기계 뇌성 뭐가 무효가 있고 보스라 무효가 있네 오케이 알겠어 일단은 앞다리 뒤따리부터 난 뒤로 가야지 수류탄을 열심히 던져보자 일단은 앞다리 피파가 뇌속성을 갖고 있거든 썬더가 업이 안되어있는게 좀 그렇지만 앞다리 먼저 아 이리와 이리와 어 야 풍부이 되겄다 아이씨 이벤트 체인 바레 스킬좀 써봐 음 배리어 좀 걸어줘 내가 거의 내가 다 싸우니까 리피트 체인 피파도 됐고 썬더 오른쪽 앞다리 오른쪽 앞다리 어빌리티 리피트 체인 됐어요 뭐 남았나? 오 나만 노리네 바레 바레 뚝심 리피트 앞다리 앞다리 갔어 자 폭딜 폭딜 펜트 블라이브 피파 듀얼 비기 뭐야 어 아 또 스릴 해주나? 어 뭐야 변신했어 또 나 살려줘 히프한테 뭐가 매직으로 레이즈는 아니고 아이템을 한번 쏴드라고 하이포션을 자 지금 정보는 스턴레이에이 A, B가 없어요 스턴레이를 먼저 때려야 하지 않을까 하아 간파 있는데도 뇌속성 이 뇌속성이 뭐이면 스턴레이를 먼저 때리고 아 뇌속성이 많이 필요하네 일단은 스턴레이를 먼저 까야겠다 서몬됐습니다 서몬 한번 더 해봐야겠네 서몬 이프리트 나와라 이프리트 하나 없앴고 이제 뒷다리 서몬 어빌리티 크림슨 다이브 스턴레이에이 안타까 티파 아 바렛도 쓸 수 있네 모이면 전체 공격으로 쓸자 모아서 차라리 바렛은 모으고 티파로 썬더로 스턴레이를 먼저 스턴레이를 먼저 어 이거 막아야돼 후우웨우우 다 모았어 풀 플레어 오우 뚝심을 몸빵을 좀 하라고 뚝심 썬더는 왼쪽만 남았죠? 머스틱! 필수하게 들어간다 코어가 있네. 코어가 좀 약점이 아닐까? 오오! 너 왜 이렇게 잘 싸우지? 오! 또 살아났어 이러면 안되는데 에반데 어우 짜증 짜증 지대로다 일단 부포 포를 잡아야되겠죠? 리필트 체인 잠깐만 피가 없는데 우리 으아 전체 공격이야 이거 레일에서 있으면 안돼 다행히 이프리트 레일만 흘러 전기가 됐어 됐어 회복할 수가 없죠? 주펄 부펄 먼저 피가 없다 하이포션 하이포션 케알도 받았고 오우 시마타 오우 오우 얘 너무 센데 하아 일단은 티파를 살려야될 것 같아요 수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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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덕 그냥 본체를 까자 부포는 안.. 데미지 안 들어가 와 씨 데미지 에피트 체인 오오 네일 네일 나는 벗어날 수 있는데 엘따에서 벗어나나요? 에이아이가 오우 전 케알라로 회복하고 바렛 어빌리티인 버스터로 부퍼를 날려줘 부퍼를 날려줘 매직 썬더로 데미지가 안들어가는거 같은데 데미지가 안들어가요 에이씨 부퍼를 날려줘 데미지가 에이씨 야 발에서도 좀 됐다 에이씨 다구린 장사 없다고? 전파 상태가 고르지 않으니 헉 아 얘는 나쁜 놈인게 뭐냐면 안되면 부하 탓이고 잘되면 자기 탓이야 전형적인 부장님 하이데커 꼰대 잘하면 지 탓이고 못하면 부하 탓이고 어 얘가 걔다 아 그치 잠입했다 난 저게 걔들한테 티브한테 연락한 줄 알았다 그러면 안전일텐데 그치 핸드폰이 지금 핸드폰이랑 똑같은데요 끊는 버튼도 있고 인상이나 쓰고 말이야 인상이나 쓰고 말이야 인상이나 도착한 줄 알았다 상사가 무서운 상사야 바리트가 여기 들어가는게 신기하다 저 몸으로 딱 정도 잠깐만 정비 좀 하고 갑시다 장비 얻었죠? 티파가 풀 메탈라클 슬롯 떠나 들어갔고 SP가 35 SP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7 35 메탈라클 메탈라클 오 이거는 두 개나 있네 일단은 서브코어 같은 걸 해가지고 슬롯 여는 걸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마테리아 일단은 다이아이게 되나 아니다 가서 할 수 있다 일단은 슬롯 슬롯 또 유행이 뭐가 있을까요? 싸우기 강화 점프 공격 강화 강화 역할 시간 백어택 컷 일단은 그냥 깡댐이나 올리자 물공 물공 민첩 물공 그리고 물공 8 됐죠 슬롯이 천사다 열렸어 차크라 어떻게 차카라가 지금 3레벨 어떻게 아른다 맥스 번개랑 소생이랑 자, 이쁨 너로 날개 이쁨 육